똑같아요. 시작! 우리 누나 손잡음을 간지러주어라 그래서 앉아서를 세 번 조금 더 무리되지 않으면 네 번까지 앉아서, 앉아서, 앉아서 앉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안 일어나니까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앉아서를 분위기당 조금 더 하셔도 돼요. 그렇죠? 원래 이게 퐁당퐁당 이걸로도 했었잖아요. 우리 박수 요거로도 고제로 해도 되겠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조금 빨리 하시는 거예요. 시작!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원래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앉아서,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주어라 변하십니다. 알겠죠? 정해역 자